5과목 마지막 챕터 마지막 섹션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출제 비중이 높기까지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RM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DRM의 개념,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이용하는 정보보호 기술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 파일뿐 아니라 음악, 동영상, 전자책, 이북, 온라인 스트리밍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DRM으로 보완 처리된 파일은 DRM 인증서가 없으면 열어볼 수도 없어요. DRM의 특징, 저작권자와 콘텐츠 유통업체 사이의 거래 구조의 투명성과 자유로운 상거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사용 가능 횟수나 유효기간, 사용 환경 등의 규칙을 제공할 수 있고요. 사용 권한 관리 및 과금 등의 사전적 보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죠. 다음은 DRM의 구성도입니다. 구성도별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따로 띄워놨죠.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콘텐츠 제공자입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이거죠. 말 그대로 콘텐츠 저작물을 제공하는 저작권자를 의미하고요.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부여받은 라이센스 정보를 콘텐츠랑 결합해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콘텐츠 분배자입니다.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받은 암호화된 콘텐츠를 제공, 유통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공자가 가수라든지 작곡가라고 하면 콘텐츠 제공자는 멜론이나 벅스 뮤직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콘텐츠 소비자, 이거는 말 그대로 소비자죠. 콘텐츠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주체고요.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멜론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DRN 컨트롤러는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보안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생소하죠. 클리어링 하우스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키 관리 및 라이선스 발급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콘텐츠 제공자와 분배자, 소비자는 이 클리어링 하우스의 중재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요청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정도는 아니죠. 다음으로 DRM의 기술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DRM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암호화 가능하고요. 키 관리 역시 가능합니다. 다음에 패키저죠. 콘텐츠를 암호화된 콘텐츠로 생성하기 위한 기술, 이게 패키저고요. 다음은 식별 기술, 콘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를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어떤 저작권자의 콘텐츠인지를 구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저작권 표현이죠. 라이선스 내용을 표현하는 기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정책 관리,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책을 표현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한 번 듣는 건지, 여러 번 듣는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다음은 크랙 방지, 크랙에 의한 불법적인 콘텐츠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인증입니다.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에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인증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8가지의 기술을 DRM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터마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워터마크라는 거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본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거의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음악 프로그램, 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변조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적 보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제가 됐을 때, 이거 봐라, 워터마크를 봤을 때 이건 내 거다라고 사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터마크의 종류예요. 투명 워터마크, 미디어 안에 같이 내재되어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워터마크,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가시 워터마크입니다.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의 워터마크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서가 있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가 있을 때, 이 문서의 바탕화면에 엄청 얇은 또는 엄청 연한 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 연하게요. 그러면 이 문서를 복사했을 때, 영진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아, 이거는 영진에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니까, 가시 워터마크라고 한다는 거죠. 다음은 강한, 약한 워터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견디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죠. 워터마크의 기능은 총 4가지 정도가 있네요. 일단은 비가시성, 저작물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시각이나 청각 등에 의해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시성, 물론 가시 워터마크가 있지만, 이 개념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강인성, 저작물에 대해 압축 등의 변환을 진행해도 정보가 유지된다. 유일성, 검출된 삽입 정보는 저작권자나 구매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권리 정보 추출성, 삽입 정보를 추출해서 저작권자를 규정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워터마크의 4가지 기능이에요. 다음은 핑거프린팅입니다.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저작권자를 명시하는 형태인데요. 핑거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배포를 발견했을 때 최초의 배포를 누가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저작물마다 각기 다른 구매자 정보를 삽입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구매를 했을 테니까 불법 복제 및 유통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불법 배포자를 추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워터마크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사후적 보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핑거프린팅 기능 역시 4가지가 나와 있죠. 일단은 공모 허용, 저작물에 삽입되는 내용이 구매자마다 다름으로 다수의 구매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비교하여 다른 구매자와의 공모를 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비대칭성, 핑거프린팅 된 저작물은 판매자는 알지 못하고 구매자만이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익명성, 똑같은 내용인데요.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미리 알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부 추적성, 그래서 조건부가 붙는 거죠. 정상적인 구매자는 익명으로 두 가지, 익명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불법 배포한 사용자는 반드시 추적할 수 있게 조건부가 붙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이 세 가지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포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각종 디지털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저장장치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범죄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에요. 포렌식은 컴퓨터에 남겨진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법적 효용성 있는 정보들을 발췌해내는 단서를 찾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증거 수집, 증거 분석, 증거 제출의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 다섯 가지 있습니다. 정당성, 재현, 신속성, 연계, 보관성, 무결성입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핵심이 되겠죠. 정당성, 재현, 신속, 무결성은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연계, 보관성, 증거는 획득되고 이송, 분석, 보관, 법정 제출의 과정이 명확해야 된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연계, 보관성 원칙만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지털 포렌식의 종류 다섯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포렌식, 범용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정보처리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포렌식은 단순히 과학적인 컴퓨터 수사 방법뿐 아니라 법률이나 제도, 각종 기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분야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포렌식,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포렌식이고요. 네트워크 포렌식은 렌의 정보,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렌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웹포렌식은 웹상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거나 읽는 것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 등의 인터넷 응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증거를 수집한다.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웹 활동을 포렌식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디스크 포렌식입니다. 주기억장치 또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분석하는 것 이걸 디스크 포렌식이라고 한다고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